딱 보니까 다 환자들이구만 몰라서 웃기기 힘들겠어 특히 환자 중에 몇몇은 말이야 개그맨보다 얼굴이 더 웃겨 특히 이쪽에 있는 사람들 말이야 새벽부터 온 사람들도 있대 큰 웃음 받으려고 온 사람들이야 큰 웃음만 주자고 타투 줘봐 여기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환자분이시구만 평상시에 음주도 좀 많이 하시고 또 음식도 맵고 짠 걸로만 많이 드시는 걸로 봐서 내가 볼 때 위가 안 좋구만 제가 보기엔 아래가 안 좋은데요 큰 웃음만 주자고 곰방 얘기했는데 아 맞아 네 이쪽입니다 그래 상태 어때 스스로 지금 경과하셔도 괜찮습니다 아 그래 수술하신 분이구나 어떻게 저희 코너 재밌으세요? 네 제정신은 아닌 것 같구만 저런 환자들은 말이야 항상 그 병이 다시 도질 우려가 있으니까 항상 그 제발을 조심하라고 제발은 괜찮습니다 다리도 짧고 웃음도 짧구만 저 저기 저기 아줌마 이거 애기하고 있는 거 보여? 이 전 코너까지만 해도 쌩글쌩글 웃던 애가 울고 있어 어떡할 거야 저 꼬마야 녹화 중에 울면 안 된다 뚝 울면 안 돼요 울면 안 돼 짜장면은 된다 수술 준비해 환자들 상태가 왜 있으냐 지금 환자들 상태가 위급합니다 우리 코너가 더 위급해 내 말 잘 들어 오늘 수술 잘못 때문에 돌증이 하나 없봤을까 하고 해 멍청한 자식이게 더 말해도 너 때문이야 얘기 들으셨죠? 이제 선배 그만 은퇴하시죠 은퇴라니 이건 금 대야 뭐예요 그게? 너야말로 조심해 왜 뒤에서 내 험담을 하는 거야 다 들었어 똑바로 들었어 똑바로 불어 불어 이 자식아 불어? 봉쥬루 쥬때무임수와 샹총 샹총 또 뭐라 그랬는데 재미없던 소리가 나와 이거 원단의 큰일입니다 맨 박수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코너 재미가 더 떨어지고 있어 이러니까 계속 관객들이 딴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저쪽 봐 저 사람 봐 저기 보여? 저 두쪽 있는 사람 옆에서 에이 그 사람 그렇지 저기 안경 닦지마 우리 코너 안 볼 거야? 왜 안경 닦고 있어? 저기 뒤에 어디 가요? 화장실 가지마 들어와 어디가 안돼 들어와 들어와 왜 우리 코너 우리 코너가 어? 어? 나갔다 나갔어 저거 어디 갈 거야? 원단의 큰일입니다 아까보다 환자들 숨소리가 이상합니다 아무래도 이거 호흡기게도에 문제가 있어 기용증선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 폐가 문제야 폐부터 보자고 폐가 한 장 들어왔는데요 폐갑 폐갑 그게 재밌어! 난 니가 재밌어! 제리 싫으면 왁스를 발라보세요. 그만 좀 해라! 제발! 또, 또 제발의 문제입니까? 아이고! 화장품이 아무도 안 웃어요! 그건 원래부터 그랬어! 저기! 3번 카메라 감독! 어? 뭐야? 카메라 내려놓고 화장실 갔습니다. 뭐야? 카메라 어딜 찍고 있는 거야 이거? 안 되겠어. 나 봐 이거 내가 볼 때 전염병이야. 이 전세계에서 전체가 전염될 수 있다고. 전 세계가 다 위험해. 답을 해야 돼. 아니야! 이것은 다 위험해! 전 세계가 다 위험해! 이렇게 가면! 전 세계가 다 위험해! 전 세계! 우리에게 죽었습니다! 아들!